오케이 패턴 영어 제가 읽습니다. 그래서 승빈아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가 뭐죠? 오늘 패턴은 would you like to 패턴이죠. 그래서 무엇을 what 너는 원하니? would you like는 너는 원하니? 라는 뜻입니다. would you like 그럼 남아있는 건 뭐예요? 말하는 것 이란 말을 붙이면 되겠죠? 말하는 것 to say 그래서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what would you like to say? 하면 되겠죠. what would you like to say?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what would you like to say? 하면 되겠네요. what would you like to say? what would you like to say? 하면 되겠네요. what would you like to say? what would you like to say? 뭐라고요? what would you like to say? 오케이 지민이 오케이 마찬가지죠. 무엇을 무엇을 영어 쓰면 무엇을 무엇을 너는 원하니 뭐하는 것 마시는 것 너는 무엇 마시는 것을 원하니 그래서 뭐해요? what?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감동했죠. 뭐 마시고 싶으세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뭐라고요? what would you like to 쓸 줄 아십니까 나같이? 쓸 줄 알아요? 네. 맛있다 쓸 줄 아십니까?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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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빈이 오케이 마찬가지죠. 무엇을 응 응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뭐 같은 뜻이에요. 너는 원하니 뭐하는 것 먹는 것 뭐 먹고 싶냐의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What 너는 원하니 아이고 바쁘다 Would you like 먹다 Have 먹는 것 To have Have 대신에 뭐 써도 돼요? 네. 써도 돼요. What would you like to have? What would you like to eat? What would you like to have? 오케이 무엇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What would you like to have? What would you like to have? What would you like to have?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케이 오케이 왓은 아닌 것 같고요. 오케이 오케이 누구 너는 원하니 뭐하는 것 함께 가는 것 하면 되겠죠. 누구가 뭐죠? 후죠 후 아 뭐 아무 대답을 못하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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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니 Who 너는 원하니 Would you like 함께 가는 것 Who Would you like to go with 이런 거 하면 되겠죠. Who would you like to go with 오케이 누구랑 가고 싶어요. 뭐라고요? Who would you like to go with 누구를 후 너는 원하니 Would you like 가는 것 To go with Who would you like to go with Who would you like to go with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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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을 빼먹고 얘기하네요. 오케이. 많이 틀렸어요. 시험에는 맞아야 되겠죠? 시기 시험에서는.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이번엔 어디를 너는 원하니 뭐하는 것 다른 것 어디가 뭐예요? 어디 Where 너로 원하니 Would you like 가는 것 Where would you like to go Where would you like to go 뭐라고요? 오케이. Where 하면 어디죠 어디 Where would you like to go 오케이. 너 어디 가고 싶은데 Where would you like to go Where would you like to go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음 오케이. 어떻게 How. 잘했어요. Very good. 너는 원하니 Would you like 오케이. 그 계산서 계산하는 것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How would you like to pay the bill How would you like to pay the bill How would you like to pay the bill 다같이 랭크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이 다 먹다 Have 오케이. 그 다음 누구 Who Who 오케이. 누구누구와 함께 가다 Go with 오케이. 어디 I'm here 오케이. 있을 줄 아십니까? 오케이. Wher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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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오케이. 그 다음 어떻게 How How would you like to pay the bill 뭐라고요? 음 오케이. 지불하다 돈 내다 Pay 오케이. 계산서에 돈을 지불하다 Pay the bill 빌은 옛날에도 만남도 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말하기 시험 쳤고요. 그 다음에 의미 제시 모드로 방금 했던 거죠? 의미 제시 모드로 한글 한글 보인 상태에서 영어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쓰기 어려운 부분 6장에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미보고 쓰기 시험 할 거니까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미보고 쓰기 시험 할 거니까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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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계속해서 그 옆에 녀석 어럼 가을 가을 어럼 같은 말 fall 날씨 weather 날씨 weather 웨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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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이 래 나뭇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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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소리나는 녀석을 부소리나는 나뭇잎 그 다음에 승빈이 차례네 시원한 서늘한 시원한 서늘한 쿨 쿨 발음은 뭐죠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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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z resent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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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哥 예스텔데이 뭐라고요 예스텔데이 예스텔데이 예스 STEVE 예스텔데이 으 어제 오늘보다 더 좋아요 어제가 오늘보다 더 시원했어 뭐라고요? 오늘이 쿨러 했다 오늘이 쿨러 했다 제대로 못하시네요 어제가 더 시원했다는 말이야 오늘보다 번역기는 저기 가셔야 되겠네 오늘이 쿨러 된투데이 더 시원한 오늘 오늘이 쿨러 된투데이 더 시원한 쿨어날 오늘이 쿨러 된투데이 오늘이 쿨어 된투데이 잠시만요. 계속했어. 어떤 상태로 바뀐다 이런 얘기로 이렇게 쓰면 되겠네? The weather is turning hotter 이렇게 하면 되겠네 The weather is turning hotter 뭔 얘기죠? The weather is turning hotter 그 날씨는 저는 그 날씨는 더욱더 더욱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중이다 더욱더 더워지고 있는 중이다 더욱더 더워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I don't know I don't know hotter 바뀌다 더욱더 더워지는 중인 더욱더 더워지는 중인 The weather is turning hotter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중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들 다 같이 뭐죠? Leaves 나뭇잎들 오케이 그 다음 녀석 거부겠습니다 응 다했어 응 오케이 그 다음 녀석 지민이 차례구나 좋겠죠 pretty color pretty color 예쁜 색깔 pretty color 계속해서 Mars 화성 Mars 화성 Mars 계속해서 able 에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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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있는 가능한 이런 뜻이죠 에이벌 에이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내이벌 한번 보여요 나는 능력이 있다나 할 수 있다 오케이 읽어볼까요 I'm able to swim very fast 오케이 뭔 얘기겠어요 나는 빠르게 수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난 매우 빨리 수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난 엄청 빨리 수영할 수 있어 I am able to swim very fast able to swim very fast 오케이 난 수영할 수 있어요 I am able to s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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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 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네 그래서 난 매우 빠르게 수영할 수 있어요 I am able to swim very fast 자 같은말고 I am able to swim very fast 오케이 자 계속했어 뭐죠 뭐죠 뭐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매이 뭐 뭐 할 수 모른다 좋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It may rain today It는 아니고 It may rain today가 뭔 소리겠어요 오늘 비가 내리지요 그렇죠 오늘 비가 내리지도 몰라요 It may rain today 그렇습니까 It may rain today 그래서 bring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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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brella 안되겠죠 그렇습니까 오늘 비가 내리지도 몰라 It may rain today It may rain today 우산 챙겨가라 Bring your umbrella Bring your umbrella 그렇습니까 It may rain today It may rain today bring your umbrella 오케이 이렇게 했어 오케이 뭐뭐 할지도 몰라 어려웠나요 오케이 계속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겼죠 첫 번째는 이렇게 생겼죠 오케이 뭐죠 과거죠 과거 past 과거 p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The past is in the past 계속 읽어볼까요 Let's go The past is in the past 오케이 과거는 과거에 있을 뿐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 Past is in the past 오케이 과거는 그냥 가버리도록 내버려도 Let it go 됐습니까 텐스트 우리가 처음 본게 아니죠 Pops English 할 때 열심히 했죠 그렇죠 과거 past 됐습니까 노래를 열심히 기업이 부른 사람은 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냥 많은 거 그니까 A lot 많은 거 A lot 많은 거 A lot I have a lot to do 네 오케이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아 I have a lot to do 난 오늘 할 일이 많아 I have a lot to do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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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할 일이 많아 I have a lot to do today I have a lot to do today I have a lot to do today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응 틸 립 틸 립은 틸 립이죠 Tulip 오케이 계속해서 네 계속해서 특징 그렇죠 특징 특징 The feature of this book is its character 이 책의 특징은 등장인물이야 The feature of this book is its character 이 책의 특징은 등장인물이야 The feature of this book is its character 이 책의 특징 The feature of this book is its character ции The feature of this book is its character 이 책의 특징 이 책의 특징 The feature of this book 오케이 뭐였더라 yesterday was yesterday was yesterday was cooler than yesterday 어제는 오늘보다 더 시골했어 yesterday was cooler than today yesterday was cooler than today 오케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뭐였더라 the weather is turning hot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 중입니다 the weather is turning hotter 얘는 뭐였더라 I am Avery I am Avery Avery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였더라 It is It may rain today bring your umbrella 뭐 뭐 할지도 몰라 May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과거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는 과거일 뿐 The past is in the past 그 다음에 이름 뭐였더라 I have I have 나 오늘 할 일이 많아 I have a lot to do I have a lot to do I have a lot to do today 그 다음에 이름 뭐였더 뭐 The feature of this book is its character 이 책의 특징은 등장인물이 특이하다는 점이에요 The feature of this book is its character The feature of this book is its character 특징 Feature 알 수 있어 오케이 기억이 안나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뭐였더라 알 수 있어 릴리 백합 릴리 그럼 백합들 하고싶으면 뭐라 뭡니까 일단 백합 한송이 했으면 릴리인데 백합들 할 때는 릴리 릴리 오케이 너는 어느게 더 좋니 Which do you like better 백합이니 장민이 릴리즈 릴리즈 而且 넌 어느게 더 좋니 Which do you like better 백합이니 장민이 Oh 릴 commission 릴리즈 어 넌 백합이 더 좋아 I like lilies better. 나는 백합이 더 좋아. I like lilies better. Which do you like better? lilies or goldies. I like lilies better. 오케이.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figure out.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오케이. 너 이 문제 풀 수 있니? Are you able to figure out this problem? Are you able to figure out this problem? Yes, I am. No, I'm not. 너 이 문제 풀 수 있니? Are you able to figure out this problem? Are you able to figure out this problem? 안 되겠네요, 어? 오케이. figure out. 오케이. 그럼 계속했어. 그래 좀 quiet. quiet. 조용한, quiet. 오케이. 그래서 좀 조용히 해라. Be quiet. 라고 누가 뭐 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겠죠. 오케이. quiet. The teacher said. 조용히 하라고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The teacher said. quiet. The teacher said. 그 다음 계속했어. 그쵸. 그쵸. 스마트. 스마트. 오케이. 그 다음. 그쵸. 빌방법. 왜. 오케이. 오케이. 하면 되겠네. 읽어볼까요? Do you know the way? To figure out this problem. To figure out this problem. To figure out this problem. 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니? Do you know the way? To figure out this problem. 방법 아냐? Do you know th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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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법 알고 있니? Do you know the wa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프로그램. 프로그램. 가족 차이는. 어떠시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잔은 쥬스로 가득 채워져있습니다. The glass is full of juice. The glass is full of juice. The glass is full of juice. 미국. 그 다음 계속해서. 침대가야? The four. 이전에 이맘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양치질해라 브러시아틴 양치질해라 브러시아틴 자러 가기 전에 브러시아틴 브러시아틴 그렇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구멍이 좋아 구멍 구멍을 팔아 구멍을 팔아 네가 하아 그 씨앗을 심기 위한 The Seat 구멍을 팔아 The Seat 그 씨앗들을 심기 위한 To Plant the Seat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네요 The Seat 구멍을 파세요 오케이 다음 계속했어 네 네 네 여행가다 네 네 네 네 오케이 이거 볼까요? 오케이 너는 올해 언제 여행 갈 거니? When will you take a trip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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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했구나 샵 샵이죠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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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멍속에 안되겠네요 그 씨앗들을 두세요 place the seeds 어디다가 in the heart 구멍속에다가 씨앗을 넣어주세요 place the seeds in the heart 그 다음 계속했어 주위에 그건 around 오이대다 그건 be surrounded 둘러싸다줘 그러면 이렇게 쓰기면 되겠네 surround surround the seeds with dirt 그 씨앗을 둘러싸세요 surround the seeds 흙으로 with dirt surround the seeds surround the seeds with dirt with dirt 오케이 이건 뭐였더라 그렇지 place the seeds in the heart 구멍속에 씨앗을 place 하세요 place 뭐하다 두다 두다 놓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흙이죠 흙 같은 말은 뭐죠 그 다음 계속했어 흙 흙 오케이 오케이 저는 그 강을 따라서 보러 갑니다 I walk along the river I walk along the river 매일 아침마다 every morning 오케이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 강을 따라 걸어 갑니다 I walk along the river 매일 아침마다 I walk along the river every morning 이렇게 해서 such as such as such a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I walk along the river I walk along the river sweet such as candies and chocolate I walk along the river okay 저는 단걸 좋아해요 I walk along the river sweet 사탕이나 아니면 초콜릿 같은 I like sweet Such as candies and chocolate Such as candies and chocolate 전 단계 좋아요 I like sweet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Candies and chocolate Such as candies and chocolate I like sweet Such as candies and chocolate Okay, the next one is Side, 옆 옆, 측면 Side That's right Okay, hello Then, these kids are in Merging Context Okay, I've done all the lessons 다 했으니까 안 한 문제가 없죠? 네, 다 보고 가겠습니다 Okay, 이번 문제 읽어볼까요? All is the same as autumn All is the same as autumn 시작 뜻이죠? 그렇습니까? 가을은 가을과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All is the same as autumn Okay, 가을은 가을과 똑같은 거에요 All is the same as autumn All is the same as autumn Oh is the same as autumn All is the same as autumn Okay, 뭐였더라? All is the same as 얼음 얼음 쓸 줄 아십니까? 오프음 소리가 안나는 N autumn, autumn, autumn 이렇게 생겼죠 이거 same as autumn 영국식 가을이라는 뜻이래요 autumn, autumn awesome, awesome 영국 발음은 autumn autumn 아니요 영국식이래요 그래서 초가을에 in early autumn 늦가을에 in late autumn fall is the same as autumn fall is the same as autumn fall is the same as autumn 가을은 가을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fall is the season between summer and winter fall is the season between summer and winter fall is the season between summer and winter 아 어ENN! 아 뭐라고요? 가을이 뭔지 얘기 아니에요 시즌이 시즌이 어떤 가을이 그 계절이에요 가을이 그 시즌 어떤 비트윈 서머 앤 윈터 가을이 그 계절이에요 가을이 그 계절이에요 가을이 그 시즌 어떤 가을은 그 계절이예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누가 뭐한다 언제 뭐라고 쓸까 날씨가 점점 더 쿨러해지고 이들은 프리디 컬러로 인테리어 언제 할래 이제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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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and leaves turn pretty colors 거울에 그치 the weather gets cooler the weather gets cooler and the leaves turn pretty colors and the leaves turn pretty colors 근데 어 뭐였더라 the weather gets cooler and the leaves turn pretty colors in the fall 오 다 하네 the weather gets cooler and the leaves turn pretty colors in the fall 어 오케이 그래서 얘도 뭐였더라 오 fall is the same as autumn 오 fall is the same as autumn 이건 뭐였더라 fall is the season between summer and winter 와우 fall is the season between summer and winter 그다음 이건 뭐였더라 더 음 더 음 음 음 음 오 okay the weather gets cooler and the leaves turn pretty colors and the leaves turn pretty colors in the fall 나왔죠 그 다음 녀석 읽어볼까요? 뭔 소리인 것 같아요 ей, 언제 말고 언제니? 언제말고 언제라 뜻이네요 언제말고 언제 in the future or not the past 언제 말고 언제 past 말고 future의 말이죠 past 말고 future의 언제 말고 언제 과거 말고 not the past 했으니까 past 말고 future의 past가 뭐였지 아직 헷갈리나요 노래 또 불러야 돼요 과거 말고 미래의 in the future not the past future 말이야 future in the future 과거말고 not the past 그 다음에 people may be able to walk 아 뭔 소리죠 사람들을 따라 걸을 때였어요 alone은 안보이는데요 아 사람들을 걷게 될지도 그렇죠 들어볼 수 있다 on mars는 뭐죠 과성에서 future not the past okay 과거말고 미래의 in the future not the past 과거말고 미래의 not the future 아이 참 in the future not the past 미래의 in the future in the future 미래의 in the future 과거말고 past in the future not the past in the future in the future not the past people may be able to walk people may be able to walk on the mars에서 과거말고 과거말고 미래의 사람들은 고를 수 있을지도 몰라 people may be able to walk on mars in the future not the past not the past people may be able to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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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mars 과거말고 미래의 in the future in the future in the future not the past 과거말고 미래의 in the future not the past 사람들은 고를 수 있게 될지도 몰라 may be able to walk may be able to walk 사람들은 고를 수 있게 될지도 몰라 people may be able to walk people may be able to walk people may be able to walk 어디서 on mars ok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뭔지 알죠 문장 의미 끊어있게 해석한 것은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빈칸 시험 준비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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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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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어? 네. 주원님 혹시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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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서 우리 어르신님한테 번호할게요 이거. 응. 응. 와 너무 예쁘다. 응. 와. 와. 나 이렇게. 여덟 개 있습니다. 나 이렇게. 나 이렇게. 나 이렇게. 너 지금. 다 맞았는 데. 네. 진짜. 여기. 여기. 아, 그렇죠. 대충 여기 다 약치고. 그래. 두 개 밖에 없는데? 네, 이거밖에 없는데. 세종이. 네? 이거?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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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시험 기people 으 아 으 하 와 이걸 틀리네 아무야 난 혼자 야야 무거 보지마 혼자 고쳐 이걸 내가 추천이야 이거 내꺼이야? 내꺼 맞나? 내꺼야 내꺼야